지능 범죄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지능 범죄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말 그대로 지능적으로 완전 범죄를 노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실제 일어난다 해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도 모르고 지나갈 것입니다. 어떤 한 은행에서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면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어떻게 계산되어 입금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단지 내 계좌에서 이상한 것으로 출금되지 않고 얼마의 이자가 입금되면 은행을 믿고 무관심할 것입니다. 지능 범죄자는 이런 심리를 노립니다. 예금주가 눈치채지 못할 이자 계산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이자의 일부를 비자금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를 예금주에게 입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자 계산이 이상하다고 따지는 예금주에게는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하며 보상해 주면 되고 발각되어도 외부의 해킹 소행이라도 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는 직접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에는 비밀을 위해 극소수의 결정권자와 내부의 시스템 기술자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공모하여 버리게 될 것입니다. 철통같은 은행의 시스템 보안을 의회할 수 있도록 VPN같은 사설망을 열어두고 내부 시스템의 접근 경로와 권한을 추적이 어려운 외국인 전문가에게 알려주고 작업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많은 직원들이 있고 경비가 있고 사방에 CCTV가 설치 뒤에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아날로그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벌이는 지능 범죄는 불특정 다수가 십시일반의 금전적 피해를 보겠지만 선거에서의 지능 범죄는 국가 권력을 두덕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대 총선에서는 이런 지능 범죄의 의혹이 매우 강하게 듭니다. 선거에서 의혹이 있을 때는 재검표를 통해서 확인하지만 재검표와 관계없이 알 수 있는 선거 데이터가 확정된 유권자 수입니다. 유권자 수는 선거 전에 확정되고 한 번 확정된 유권자 수는 선거 후에도 일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범죄자들은 전체 유권자 수는 일치하도록 하여 발각이 어렵게 하였지만 일부 유권자 수가 선거 전후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인 전산 조작 없이는 불가능한 지능 범죄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선거 진흥범죄 최적영상 67건을 시리즈로 공개할 것입니다. 거소 선상 투표 유권자 수 불일치 35건 리스트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대구시 북구를 확인하겠습니다. 선거 전 유권자 수 849명 선거 후 개표 결과에 848명으로 한 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관위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을 선택하고 기본연항에서 선거인 명부 확정 상황을 선택합니다. 투표 구별에서 대구광역시 북구를 선택하고 검색하면 이 지역에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선거인 수이고 이 중에 831명이 거소 투표 신고자 수 18명이 선상 투표 신고자 수로 거소 선상 투표 신고자 수 합은 849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투개표에서 개표 결과를 선택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선택해서 동일하게 대구광역시 국구를 선택하고 검색하면 이 지역의 개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유권자 수를 일치하고 이 중 거소 선상 투표 유권자 수가 848명으로 선거 전 확정된 유권자 수와는 한 명이 차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선관위 사이트에서 확인한 불일치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능범죄의 흔적으로서 보이지 않는 서버 전산조작으로 국민의 주권이 왜곡 조작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국민의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국가 권력을 훔치는 선거 지능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선거 범죄의 증거를 보고도 침묵한다면 암묵적인 동조자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자유수호 앱을 설치하거나 자유수호.net를 검사하여 사이버 광장에 집결합시다. 발디딜 팀이 없었던 그날의 광경을 사이버에서 재현합시다. 좌측 상단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마크를 터치하여 인증앱을 설치한 후 매주 지표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이버 지표는 한 번 모이면 결코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번 한 주의 통계이고 이건 내 주별 집계 통계입니다. 이것은 한 번 이상 집회에 동참한 전국 시도와 해외 집계 통계입니다. 10대, 20대도 참가한 연령대 통계입니다. 시도리스트에서 시도를 선택하면 해당 시도의 선거구별 집계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253개 선거구별로 참가자 집계 통계는 선출 정치인을 견제할 수 있는 자유수호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참가자 통계정보로 인증앱 설치 시 별명, 남녀 성별, 연령대, 그리고 우편번호 제공에 동의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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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